네 정말 든든합니다 홍보대사로 오늘 위촉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방탄소년단 멤버 RM진슈가님께 위촉패를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RM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촉패 방탄소년단 김남준 귀하를 2030 부산 부산세계방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7월 19일 2030 부산세계방람회 유치위원장 한덕수 최태원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고맙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잡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찐님입니다 위촉패 방탄소년단 김석진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따뜻하게 손잡아 주셨습니다 이어서 슈가님 위촉패 방탄소년단 민윤기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총님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최태원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홈님 앞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촉패 방탄소년단 정호석 귀하를 2030 벌써 받으셨네요 예 2030 부산세계방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7월 19일 2030 부산세계방람회 유치위원장 한덕수 최태원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트도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민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촉패 방탄소년단 박지민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악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하트도 함께 그려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위촉패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비님 앞쪽으로 모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위촉패 방탄소년단 김태형 귀하를 2030 부산세계방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7월 19일 2030 부산세계방람회 유치위원장 한덕수 최태원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우리 부산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 하트 크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국님 앞쪽으로 모실까요 네 우리 부산 식구들이 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촉패 방탄소년단 전 전국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부산을 3개 열심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이 중요한 순간 사진 속에 담겠습니다 기념촬영 잠시 하시기에 앞쪽으로 잘 모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밝은 미소로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큰 방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사님들은 여러가지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는데요 작은 하트 한번 그려주실까요 작은 하트 귀빈 여러분들께서도 하트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배치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태훈 회장님께서 지인님께 이렇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배치를 달아주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왼쪽 가슴에 달아주고 계십니다 뜨겁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슈가님께 역시 왼쪽 가슴에 함께 달아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윤상직 사무총장님께서 제이홈님께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지민님께 역시 함께 배치를 달아주고 계시고요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께서 비인님께 배치를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함께 뛰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께서 정국님께 역시 달아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만의 에너지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오른손 드시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뛰어주십시오 네 기자 여러분들 충분하신가요 고맙을 저희가 안 들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게 될지 둘 셋 부산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RM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방탄소년단이 2030 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축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희가 2030 세계박람회가 꼭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만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10월 열리는 글로벌 부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방람회 유치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단 방람회 유치뿐 아니라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자연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 2030 세계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멤버 여러분들 잠시 왼쪽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멤버 여러분들 이제 뒤로 돌아서셔서 본인의 이름 위쪽에 위쪽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해 주십시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 방탄소년단이 함께 응원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서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한번 사진 속에 좀 담아야 되겠죠 잠시 기념촬영 할 텐데요 방탄소년단이 세계의 대전환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펼쳐지는 등록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잠시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네 앞쪽 바라보시고 밝은 미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포즈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한 번 더 멋진 포즈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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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의 우리 부모님의 우리 부모님의 이 부분에 우리 부모님의 그녀의 그 부분에 밝은 미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포즈로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한 번 더 멋진 포즈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부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각자의 하트로 예 I love 부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유치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께서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멤버 여러분